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최대호 안양시장이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안양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더 크게 도약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 이승은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.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1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안양시의 시승격 50주년을 맞아 더 크게 도약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. 최 시장은 안양시는 지난 50년간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비약적으로 발전해 수도권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며 지나온 역사의 순간을 되돌아보고 시민화합을 도모해 2023년을 더 크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한 올해 신년화두로 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를 창조하자는 뜻의 개신창례를 제시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안양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를 위해 최 시장은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하며 제시한 5대 시정 비정과 관련해 첨단기업 유치 및 시청사 이전 청사진 제시, 안양교도소 이전, 평촌신도시 재정비 추진, 안양권 신규 철도망 구축계획 마련, 안양 1번가 상권 활성화, 중소기업 특례보증 확대, 청년주택 공급 및 청년창업펀드 2호 결성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. 최 시장은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지혜로운 기운이 시민 여러분께 깃들고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고 풍요로운 한 해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KBPS 이승은입니다.